와우! 여름이다! 울동대 대구단 전부 도착 1위 탓! 명상도 편을 맞이해서 바다 냄새 좋고 사람 냄새 좋은 해운대에 인사를 했습니다! 부산 갈대! 부산 갈대! 진정한 부산 해운대입니까? 왜 이렇게 오늘따라 기운이 펄펄 넘치세요? 경상도 아입니까? 경상도 남자가! 경상도 오면 심스러운 아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있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있네! 정국토체 1타! 많은 관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교익 교익 교익 기회성 수비스토어에서 입장이 보면 왼쪽의 레프트 학지, 온라이트의 교익 빵빵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딱 하나 서울 올라가면서 생각났던 거는 마지막에 제가 캐치미스를 해가지고 그게 좀 격정적으로 진행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더 오래 간다요 후 더 오래 간다요 후 너무 오래 가는게 더 오래 가는게 더 오래 가는게 차라리 차라리 애를 할 것 같으면 경기초만에 격정적일 때 딱 이야 그 하나는 체스타랑 헤어초로 난다며 자다가 몸을 뒤적이듯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생각나고 우리 김세진 감독님 왜 이걸 깊이 얘기하냐면 얼마전에 또 신진식 감독님한테 박살랐잖아요 박살랐어요 박살랐어요 뭐 신진식 감독 뭐 현역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저 지난주부터 운동 시작했어요 진짜로 진짜요? 네 저기 신진식 코치 너 기다려 이게 끝나기 전에 배구평 끝나기 전에 한번 다시 부탁 와 아 아 상대인데도 후빈이 여러분들을 직인들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직인들은 지금 도전장을 제시하는 겁니까? 멤버 그대로 구성해서 못 만들어서 다시 붙으신다 그전에 배구평은 끝나지 않을까 오 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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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쌰 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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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딜이 아직도 네 처지 않는 갈증 1승이 남아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훈련이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비치발리볼를 비치발리볼를 준비 비치발리볼를 준비 아 비치발볼 비치발리볼이요? 비치발리볼이요? 오늘 잘할 수 있다! 하와이! 비치발리볼! 하와이에서 고등학교 때 내가 하와이에 다녔었는데 비치발리볼! 비치발리볼이 대구에 바로 다이렉트로 도움이 된다고요 그냥 맨땅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모래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체력적인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치발리볼 선수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여자분이 있네요 비치발리볼은 왜 여자일거라고 생각해요? 느낌이 항상 하와이에서 여자분이었거든요 우리 신념 항상 함께 기여주실 비치발리볼 선수 람세이!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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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 기뻐 정신종목입니다. 정신종목입니다. 리우올림픽에도 정신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김가현 감독님은 우리 예채는 수영편에 애청자셨다고 저희 제 남동생이 나와서 네? 남동생이요? 네. 상대선수로? 예채는 오디션을 보러 갔었는데 강지섭 강지섭 강지섭? 부산에 사는 찌섭이? 부산 사장님. 강지섭인데? 김가현하면 이름이 다르잖아요. 주선이 본명은 김영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지 아닙니까? 네. 강지 아닙니다. 그런데 좋아요. 대우 강지섭 그 스타의 친누임으로 관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기쁜 소식과 3분 소식이 있답니다. 먼저 어떤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감독님? 승리를 하시게 되면 시원한 아이스 수박이 네. 와우! 와우! 진짜 죽을 때 아이스 수박이다. 지면 입술을 하셔야 됩니다. 전원. 아 전원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한 팀이잖아요. 감독님도 같이 들어가시죠. 감독님도 같이 들어가시죠. 아 오신 경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쵸? 김현이 감독님도 우리 팀을 이끌어가는 승아가십니까? 맞습니다. 경기! 자. 경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경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 2, 2, 3 옷 벗고 들어가 옷 벗고 들어가 마이크 필요 없어 말아 파이팅이니까? 안 벗잖아 마이크에 뭐 틀면 돼? 저거 틀면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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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얌전히 좀 들어 너네가 잡으면 니네 다 잡았다, 다 붙잡았다 아, 만들어서, 파이팅! 파이팅! 아, 만들어서, 파이팅! 아 아 들어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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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어와 경관파라, 준비해, 준비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땡큐! 어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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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감사합니다 그림 만들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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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이 형은 여기서 나오면 돼. 야, 좋다, 좋다. 야, 좋다, 좋다. 야, 좋다, 좋다. 알았어, 알았어. 하체, 하체 하나. 하체 오빠, 크로스비. 야, 우리 스테이니야, 오늘. 야, 우리 스테이니야, 오늘. 빠져, 빠져, 빠져. 앞에, 앞에. 나이스, 나이스. 놀아, 살짝, 살짝. 다잘까, united. 야, those pharm와들 좋아. Lynch 높아. daimat... 수명스니까. 순경스니까 미안해. 오케이. 미친 거, 도화해 봐, 오늘. 아 나이스 나이스 올라가자 올라가자 나이스 나이스 갇혀지면 랩트 올릴게요 아 잘한다 이제 에러 하면 안 된다 네 볼을 그걸로 하나 만들어 보자 교육아 대박 대박 나이스 나이스 대박 대박 나이스 나이스 대박 랩트 와 랩트 와 랩트 와 네 Calendar 랩트 와 랩트 와 랩트 와 랩트 와 랩트 와 bientôt 뗐어 뗐어 조 rah디 오 나이스 나이스 불퀴 너무 좋은데? 우와, 장난 아니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아니, 내가 사이드 할게, 언니한테, 언니한테 가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짧아, 짧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길게, 길게! 좋아요, 좋아! 조금 더 어렵게! 라이트 준비! 레프트 준비! 세다, 세다, 세다! 일리업, 슬라이드, 슬라이드! 아우, 아우, 아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낮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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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와! 나이스! 대박! 호동이 형! 역시! 야, 모래사 진짜 잘하는구나! 호동이 형 역시 모래야! 호동이 형 나이스! 모래사! 야! 호동이 형 나이스! 야, 모래사 하니까 잘하는구나! 넌 모프다, 모래사! 하나, 둘, 셋! 체인지, 체인지! 아우, 형 좋아! 아우, 좋아! 아우, 형! 싸이밍 형, 좋아! 아우, 좋아! 아우, 좋아! 가, 가, 가야 돼, 가야 돼!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야, 잡아봅니다! 잡아, 잡아! 헤헤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잡아, 잡아, 잡아! 블록!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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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시유나, Burchmore로 떠지니까 여행을 믿고 빈자리 와야겠다, 우리가! 야, низ! 와азд 것 같아! 가깝다! 나이스, 나이스! 여기까지, imm122! 다시, 다시! 파랑! 마이! 미안 미안 미안! 야, 블록빙 떠지니까 여행을 믿고 빈자리 가야 되겠다, 우리가. 나이스, 나이스. 일단 점수 차이 좀 내놓고. 다시, 다시. 파란. 마이. 마이, 마이. 어, 미안, 미안. 나이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때려,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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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분 높아. 저 분 높아. 저 분 높아. 자, 여기다. 자, 출렁. 동점이야, 집중. 나, 나, 달려, 달려. 자, 가운데 거 볼게요, 가운데 거. 짧은 거 봐. 오케이, senor. 오케이, 해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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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크로스마. 찬스, 찬스. 잡아, 잡아. 언니, 와. 뒤로와, 뒤로와. 앞에, 앞에, 앞에. 마이, 마이, 마이. 시가, 시가. 형. 잡아, 잡아. 막, 와. 넘겨, 넘겨. 마이, 마이. 잡아 잡아, 잡아. 다에, 와. 넘겨, 넘겨. 마이, 마이. 때려, 때려, 때려. 앞에. 헤이. Kelley, Kelley, Kelley!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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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용!! 조동...용!! Everybody say, 조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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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나이스 나이스 곰돌이 갔다. 앞차, 때려. 그렇지. 지나갔다. 미안, 미안, 미안. 다시. 좋다, 갔다! 들어왔다 들어와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이 일이다 참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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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라 참몽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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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더 쓸 때도 됐는데. 뭐야. 홀크다, 홀크. 공포! 위기 있다! 재훈 몸 좋다! 한번 화이팅! 파이팅! 몰아붙여! 언니 커버 해줄게요. 그냥 때려야 커버 해줄게. 알겠어. 언니 준비해. 커버 해야 돼, 커버. 투명 뜨자, 투명.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파이팅, 가자. 언니 앞에! 와, 와, 와. 재훈아 멋진 거 하나. 재훈아, 재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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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팅!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아, 넘겨주라 했잖아. 뿌, 뿌, 뿌! 재훈이, 재훈이 노래 위에서도 채국력이 장난 아니야. 좋아, 좋아! 마이, 신혁, 마이! 왜 뛰어다담아, 네가 가야지 왜 뛰어다담아, 왜 뛰어다담아 아, 아까워 와, 만석이 형을 믿으면 대박이다 진짜 만석이 슬기야 약통한 대로 우리 비치발 소수들을 이제 시원한 수박을 드셔주시고요 제기들은 해운대 바다에 입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싫다 너무 싫어 감사합니다 감독님, 김혜령 PD께서 소울부 수박 함께 입수해 주신다면 우리 선수들도 잘 맞습니다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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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수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유팔에 바꿔 놓는 이수 바바가 살아있네, 새끼리 나 진짜 싫어하는데 차가운 거야 진짜 차가운 거야 아, 진짜 아, 너무 싫다, 진짜 아, 너무 싫어 우리 인기 헤리콘 떴다, 들어오지 와, 좋다 자, 우리 어떻게 빨리 왜 이렇게 어디다? 와, 들어가시더라 그냥 하이홀 밤 KBS 오륜 동대 백군단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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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나 진짜 나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거기 죽었어, 거기 죽었어. 거기 죽었어, 거기 죽었어. 빨리 들어가야죠. 왜 안 들어가. 나? 들어가야지. 아, 빨리 들어갑시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ought. 에이, só. 이 부산팔에 기울이 걸어서! 오늘은 멋지지 기척이 벗겼어.... 마켓 서리 팀.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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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os Stop! 이게가 안되고 이 tror 없ibly 아름 연상 부터 ". 우리 동네 배구단 전국 배구쿠어 두 번째 원전 경기이자 공식 열한 번째 맞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배구단과 부산 신구회 양팀 선수단 나와주세요. 우리 동네 배구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 타입 넘어 부산 아닙니까? 아버님에게 인사드리시고 승리하겠다고. 네, 아버지. 이제 홈그라운드에서 꼭 1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버지, 한타 한번 걸어주세요, 아버지. 한타 한번 걸어주세요. 이 열기에 더욱더 기름을 부어줄 엄청난 축하 공연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EXID! EXID! 와! 와! 와, 많이 가는데. 와! 아, 왜? 절로 가는 거야? 아, 이쪽으로. 이야... 이야... 와... 우리 EXID가 나오면서 길을 잃었는데. 이야, 좋다 씨가. 좋다고 멋지다고 해서 그냥 달려나갔거든요. 저 의자, 의자 쪽으로 들어오시려고 해가지고. 예. 아, 걱정이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얼굴 빨개졌어. 네, 윤수 댁걸. EXID! 안녕하세요, EXID입니다. 네, 어서와주세요. 소리 질러! 이야... EXID 실제로 보니까 이쁩니까? 네! 신입니다! 뭐라고요? 신입니다! 죽입니까? 죽입니까? 댁길입니까? 네!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엄청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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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사이다입니까? 맞습니다. 사람 찌르지 있어! 감사합니다. 여기서 군부대에 위명공이 오는 것 같네요. 하루 좀 볼 때 우리 동네 백호단 멤버들 중에 솔직히 누가 제일 눈에 들어오던 거예요? 슬리피 오빠가... 슬리피 오빠가? 슬리피 오빠가... 최약체 느낌인데... 생각보다 멋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멋있어 보이세요? 슬리피 씨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 저는 제가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제일 눈여겨봤던 게 유도를... 되게 눈여겨봤었죠. 유도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 조타 씨요. 아... 조타 씨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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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안 했는데? 유도 안 했는데! 유도 안 했어. 아유, 유도 안 했어. 아유, 유도 안 했어. 조타 결혼했는데! 지금 한참 죽을 때라고요. 지금 또 신혼인데! 그냥 그렇다고요. 어떻던가요, 유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본인도 유도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어... 제가 하고 싶다기보다는 옆에서 좀 보고 싶었어요. 이게... 그... 유도복 있잖아요. 그렇죠. 유도복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 멋을 아시네. 그렇다고. 어, EX 사이즈는 대단한데. 아니, 유도복이 어떻게 입었는데 어떤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 그게 아니라... 엄청 좋아하시네. 자세히 보셨는데! 왜냐면 여성분을 볼 때 남자 선수가 있잖아요. 유도복을 딱 입고. 그리고 그 뒤 우리 앞으로 이렇게 막 뿜어져 넣을 때. 이 깃사이로 보이는 잔근육. 이게 되게 내려있거든. 아, 그게 이제 조타 씨가 그... 옷깃사이로 보이는 거. 아하. 자, 이제 감독님 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상도 생활체육 배구 전국 최고 1위 팀 신고회 팀입니다. 신고회란 신나는 배구 동호회라는 뜻이고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하는 클럽입니다. 2002년 창단 이래 14년간 부산 대회에서 19회 우승하였고요. 전국대회 올해 참가하여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됐다! 신고! 신고! 오케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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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번이나 우승한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우승을 했고요. 올해 4월 창원에서 있었던 전국대회에서까지 우승을 한 어떻게 보면 부산 최강의 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쉽지 않은 경기겠습니다만 운동대 배구단 역시 조드력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조금 더 강해진 느낌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중앙에서의 공격을 조금 더 이재윤과 다양한 루트를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국투어 두 번째 오늘 첫 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신구 회화에 맞대게 됩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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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혁이가 승파로 가나? 좋은 것 같아요. 조동이 형 라이트가 이 쪽 괜찮네. 이 쪽으로 많이 나왔더니 그냥 이렇게 때리더니 자, 표정들 좀 밝게 하고 다 지쳤어. 연습을 너무 많이 했나? 기원해. 바닷가 갔다 왔더니 바닷가 갔다 왔더니 점프가 안 돼. 앞에 들어오는 거 재윤이 빨리 떠줘 무조건. 그래야 속공을 하나라도 쓸 수 있어. 네가 느꼈뜨면 너도 죽고 교육이도 죽는 거야. 교육이 원, 투. 하나, 두 개. 학진하고 부교육 빼고는 다 연타잖아요, 형. 그냥 들어왔어요. 갈타 없잖아요. 브로커들은 3명만 확실하게 딱 붙어줘. 분위기, 분위기. 이기는 게임 가자, 이기는 게임. 이기는 게임 가자, 이기는 게임. 커버, 커버. XID 보고 있다, XID. XID 보고 있다, 2번. XID. XID. 화이팅! XID. 오늘 사이드가 기니까. 널 볼게, 내가 계속 보고 있어. 학진아, 길게. 길게. 자, 이제는 코트가 꽉 차 보이는 우리 동네 예체능이에요. 이명규의 서브로 1세트 시작합니다. 구교육 받고 이동하면서 때렸습니다. 살려냈죠, 언더토스. 달려듭니다. 스타이크, 강호동, 유헤이. 달려듭니다. 스타이크, 강호동, 유헤이. 학진입니다. 진공.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호동이 나이스. 호동이 형 좋다, 오늘. 아, 지금은 강호동 선수가 깜짝 놀랄만한 대결을 보이는데요. 수위. 동네 배구단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 모두가 수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좀 확실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천천히. 천천히 가볍게. 신고! 부산 신구의 이명규의 서브입니다. 점프 서브. 부규익. 오반석. 류헤이 3단 넘겼습니다. 자, 우물쭈물. 급하게 넘어왔어요. 이지은이 바꿔, 류헤이 뒷쪽. 고동형, 스파이크. 아, 네트워치에요. 자, 지금은 네트워치군요. 네. 에 plays 됐다. 요새와. 괜찮아 괜찮아. 가자 가자 가자. 빠지. 가자가なら. Personally, baby. 리시브 하나 하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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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güskừ, 앞으로. 라이트 가자 가자. Lightning play tank. 퇴근. 나이스 celebrate tank. 강호동의 서브. kins lukou. 서브가 좋아요. 리시브 동네 college 다시 참고. 오 marc했습니다. 가자,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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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가자. 위치 선정. 그리고 브로킹을 지금 떼는 과정도 굉장히 공격적인 맨투맨의 브로킹이었거든요. 저 넓은 어깨로 다 막아냅니다. 몸 좋아요. 다시 한 번 강호동 서브. 가자, 가자. 기역의 빅킥. 빠졌어요, 빠졌어요. 가자, 가자. 왔어, 왔어, 왔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만, 가만. 그거 때릴 때 들어가줘야 된다. 그렇죠? 들어갔다가 양쪽으로 빠지는 거 나올 때 빠지죠. 오케이, 오케이. 앞에 있을 때는 앞으로 들어가고. 가만, 가만 들어와 주세요. 가만, 가만 막힐 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종훈아, 종훈아 사이를 오지 마. 사이를 오지 마. 나이스. 서브는 김일희. 나이스, 서브. 오만석 좋아요. 없어. 뒤쪽. 달려지는 고객. 아, 박혔습니다. 없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해해해. 부담 갖지 말고 자신 있게 해. 자신 있게 해. 학주야. 너도 카바 들어가 줘. 그거. 상단 부우는다. 좋아, 좋아, 좋아. 바로 오는 것 봐. 상단 부우는다. 상단 부우는다. 상단 비공지원, 상단 부우는다. 상단 부우는다. 상단 부우는다. 상단 부우는다. 자, 오만석 잘 받았고 왼쪽 박진틀버튼이 다시 박진틀버튼입니다 됐다! 됐다! 뭐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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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아, 스트레이트 때리라니까 멀잖아, 공에서 지금 지금 부산 신구회 이 센터 중앙라인의 높이가 굉장합니다 지금 신장 좋아요 자, 최시형 선수가 192 이명규 선수가 184 신종윤 선수가 180까지 3명의 센터의 평균 신장이 185 185 여기 얼굴들이 다 빗었어 편하게 해 나쁘지 않아 죄송합니다 뭐 얼마나 잘하려고 그냥 하던대로 가는 데지 얼굴들이 잔뜩 붙어갖고 뭐 욕심내지 마 지금 욕심으로 할 거 아니야? 다 지금 욕심이야, 둘 다 공격도 네 다 끌어내라갖고 뭐 얼마나 세게 때리려고 브루킹 다 들어와 있는데 어 알겠습니다 높이가 지금 확보가 돼야 돼, 이제 네 자, 후위에서 수비하는 사람들 호동이 형도 마찬가지 앞에서 속공을 한다든지 빠른 플레이 할 때 한 발 들어와 있다가 양쪽 사이드로 딱 빼면 그때 한 발 빠져도 안 넣는다니까 괜찮아 지금 초반에 초반에 다 너무 욕심이야 욕심들 버려 우리 팀 맘 맞잖아 네 둘, 셋 어 어 어 어 어 브루킹 좋아 브루킹 좋아 브루킹 좋아 이제 그 타이밍으로 차이나 비우지 말고 계속 넣어줘 네 자 여기 앞쪽은 글리기 때문에 가운데 더 빠른 거 한번 들어오고 그렇지 잘한다 조울 때 반짝 조우자 네 된다 된다 더 안정된 팀 플레이를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와 세다 세 궁이 빨라 세 오케이 가다 가자 가자 화이팅 공이 빨라 F 최고 화이팅 다 걸린 하는지도 몰라 너무 낮아, 공 하나만 더 올려 높게? 어, 높게 좀 올려놓고 다음 커버 플레이 사인하고 부산 신구의 나성환 선수의 서브입니다 탁진이 맞고요 잘 타! 좋아, 좋아, 좋아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괜찮아, 괜찮아 야! 이거 원샤야 원샤 원샤, 원샤 anner, 원샤 원샤 Chile arrest 다시! 괜찮은이네 contact olog ort 밀어 훅연아, 훅연아, 훅연아 화이팅 박진아, 코트 좀 넓겠어 코트, 구인 점이 넓은데 왜 다 안 붙여다가 빼지 주 초éricando 今日 함께 줘야지 네, 수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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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야. 앞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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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두 번. 앞타. 코스로 해야 돼. 코스로 해줘야 돼. 아, 잡았어요, 내가. 집중. 만성아, 만성아. 될 거 아니야. 네 거야, 무조건. 수연아. 서브 써야겠죠, 서브 써야겠죠. 나이스하네. 서브는 박수현입니다. 나이스 서브. 강남. 박수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큰일 날 뻔했어. 감명하자. 야, 두 밑을 가게도 꺼었어. 두 밑을 가게도 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강남과 조타가 연결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타 컨디션 좋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무엇보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선수들의 활약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좋다. 좋다 선수가 또 최근에 결혼을 했잖아요. 플레이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박병사 형. 찬스, 찬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브로킹 준비해. 양쪽, 양쪽 사이드로 찍는 거 별로 없잖아. 10대 6입니다. 조타의 서브. 다, 다, 다. 리심 흔들려요. 자, 브로킹 해야 돼요. 가만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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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확실히 지금 선수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상대의 분위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플레이. 지금의 조크스를 조금 더 분위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선 프로킹이 살아나줘야 됩니다. 박진창! 아저씨, 몸 풀어. 몸 풀으라고. 안 들어갈게요? 근데 여긴 이틀은 많이 돼. 우리 둘이 같이 뛰면 괜찮을 것 같아. 계속해서 이틀 끼면 되지. 5만원, 4만원. 5만원, 4만원. 조타의 서브입니다. 서브 좋아요! 다이렉트! 올려, 올려, 올려. 다이렉트! 넘겨야 돼요, 넘겨야 돼요! 미안, 미안. 오게, 오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이렉트!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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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오,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됐습니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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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심장하자. 천천히, 천천히. 신, 신, 신. 신, 신. 신. 자, 무조건 사인 크게 하고 사인, 사인. 마이로, 마이로. 마이로, 마이로. 마이로, 마이로 뒤지고. 굴러 가려고 하는데. 화이팅. 화이팅. 레프트야, 레프트. 잡자, 잡자, 잡자. 13작으로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빠지고. 서브는 최시영. 걸렸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상대방은 에러 나오다. 에러 나오다. 에러 나오다. 에러 나오다. 에러 나오다. 이기는 방법은 나오자.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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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크 서브다. 다운드 준비. 다운드 준비. 동생. 동생. 날려. 날려버려. 동생. 동생. 제 tous. Users. 대단히 tro rebellion. 일단은 고교익 선수의 서브. 점수는 13cm 대 10. 고교익 역시 충분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입니다. 고교익 달려동이. он. 스파이크 서브. 됐었습니다. 자, 지금 역시 캐치볼먼신이에요. 네. 고교익 달려동이. 스파이크 서브. 됐었습니다. 나아. 됐었습니다. contra볼. 자, 지금 역시 캐치볼먼신이에요. 자, 지금 역시 캐치볼먼신이에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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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손에 맞음으로써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공을 들어 올린 식으로 하는 것은 바지기이군요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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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넘어오는 거 봐 재훈아 자, 앞에 봐. 넘어오는 거 봐. 자, 13 대 11이에요. 다시 한 번. 어렵게 넘어났어요. 자, 찬스 벌입니다. 류헤이. 합친. 파이크, 크루추. 류헤이. 합친. 파이크, 크루추. 크루추. 하나씩 없는데, 하나씩. 하나씩. 오차, 푸드가 없잖아.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자, 결국 부산 신구회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서브 하나 끊고. 네, 네, 네. 편하게, 편하게 지금 니시우 먼저 생각해야지. 공개 먼저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방만 좀 잡아줘, 방만. 지금 그려가서 스트레이트 나온다는 거는 반투로스가 열린다는 거다, 지금. 사이만 비우지 마. 알겠지? 아예 푸쪽으로. 사이만 비우지 마. 미기가. 서우가 좋으니까, 지금 점수가 접혀주고 있잖아. 이번엔 하나 끊고 올라가자. 네,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자, 캐치부터. 자, 된다! 하나, 하나. 교육이 지금 타이밍대로 가고. 루이. 학진이 가는 거는 괜찮아. 교육이랑 교육이 가는 거, 뒤로 빼는 거지. 그것들이 다 낫고 그냥 휙 가버려. 좀 더 여유 있게 좀. 서브 잘 들어가는 포지션에서 우리 대량 득점 나와야 된단 말이야. 거기서 잘 살리자고. 하나 차요, 하나 차요. 네, 잡아봅시다. 교육이 형. 두 번째, 두 번째. 하나, 하나, 하나.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하나 차요, 하나 차. 뒤로는 많이 길게 안 갈 거다. 조금 더 멈춰. 나 괜찮아, 템포. 편하게 해라, 편하게. 네. 야, 넘어오면 수비하고. 수비하나.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13대 10이 한 점차 서브는 고교윤 라이트 가죠? 오픈! 라이트 가죠? 오픈! 오픈! 그렇다! 그래가 있다! 승관! 승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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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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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만들자 하나 만들어 지금은 박수현 선수의 공격 득점 부산 신고에게 굉장히 중요한 득점이 나오면서 14대 12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가 템지아 여기 나와 하나 하나 승관! 자기 앞에 오는 거 위로 올려 위로 위로 하나 하나 승관! 승관! 이시부에서 하나만 돌리면 됩니다 14대 12 부산 신고의 1세트 승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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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묘회 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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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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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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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4살 괜찮아요 재윤이! 재윤이! 어 not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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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윤아 업uel 업rey 업 Flame 을가 행 행 행 행 행 행 Transfer 1, 2, 3 1, 2, 3 2, 2, 3 2, 2, 1 싸움 좋아요 가 봐, 들어와, 가 봐 지연차 됐습니다 됐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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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다시 마켓 안 뛰었으라 송전 마켓 자, 14 대 14 결국에는 넙정 다섯 점의 감기역을 따라잡은 운동과 배보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이스, 나이스 미안, 미안, 나이스 가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이제 사이드야, 사이드 수비 하나요, 수비 라이트, 라이트에서 가세요 나이스 자, 서브 좋아요 지금도 빠른 공격 자, 차수 왔어요 자, 역전 달아요 강남 멀리 학진 연타노 수비해야죠 올라갑니다 자, 반대편으로 스파이크 자라냈어요 류헤이 스파이크 스파이크 자라냈어요 류헤이 자, 건너오죠 차분해야돼요 오만석 그리고 류헤이를 거쳤고 학진해 스파이크 류헤이를 거쳤고 학진해 스파이크 여기 성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거, 우리 거 야, 시작 어이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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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좋아, 좋아 한 번만 됐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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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니야, 아니야, 시작이야, 시작이야 지금 빠지기냐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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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같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사중에 azana 걔 잘 모르는 게 하나, 잡아! 안준범의 서브. 점수는 15 대 14. 부산 심구의 세트포인트. 안준범의 서브. 점수는 15 대 14. 부산 심구의 세트포인트. 나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우. 킬 떼고 킬 떼고. 자, 여기 따라할게. 다음 대 다시. 교희가, 교희가. 속공하고 시간차 두 개 봐. 레프트 빠지는 거 왜 혼자 봐. 15 대 15. 듀오스 상황에서 돌아온 주도 효계 서브. 자, 자, 자. 백에이. 날타. 위쪽. 위쪽. 백에이 속도. 시작. 잘했어, 잘했어. 아, 갑니다, 갑니다. 아베이와 백에이. 또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5명을 활용한 반면에 우리가 브로킹이 4명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윤아, 속공이 2명 들어오잖아. 그럼 너는 뒤쪽. 앞쪽 교육이 주고. 넌 뒤쪽. 셋 다 뒤에서 하는 속공. 재윤이 형 속공, 속공. 속공. 돌아 들어온 거 보고 가. 재윤이 안 빠져? 서브는 주성한 선수입니다. 돌파. 좋다. 좋다.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밓. 높게. 확진 연타. 살렸어요. 아하. 살렸어요. 아하. 세시 형의 타이렉트 킬. 나이스. 생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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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됐어 됐어 2세트! 자, 잡자! 어우, 열받아! 괜찮아, 괜찮아. 2세트 잘하자, 2세트!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아깝다! 내가 서브라이! 괜찮아, 괜찮아. 아까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차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수비하고 저쪽도 에러한다니까? 우리 수비하고 어떻게든지 올려놓으면 저쪽도 에러하게 돼있어. 자, 이기자! 한 번 실수하면 그것도 기억하고 2점 묶고, 두 번 실수 안하고 백운이 형! 그 속에서 이제 서브 돌아간 첫 서브가 로이야. 뛰어만 온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편하게 이대형과 이대형 자, 된다! 됐다! 서브, 서브! 같이, 같이! 가야 돼, 가야 돼! 자, 편하게 위로만 올려, 위로만! 자, 신고! 위로만 올려, 위로만! 스윙이 더 크게, 뒤로 더 와! 뒤로, 뒤로, 뒤로! 넘어온다! 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첫 서브부터 류헤이 선수예요. 일단 2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초반 승기를 잡고 가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타니 류헤이의 서프로 2세트 시작합니다! 파이팅, 류헤이의 서프로 2세트 시작합니다! 이동 candid, 류헤이의 서프로 2세트 시작합니다! 천천히, 점프 천천히.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잘 싸워해, 잘 싸워해. 자, 오르다, 오르다. 1대0에서 이명규의 서브입니다. 서브에 있습니다. 2대0에서 이명규의 서브입니다. 서브에 있습니다. 나 앞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계속 서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어야 되네. 방심하는 게 딱. 오케이, 오케이. 한수리 올라갔다. 서브 리시브할 때 미리 준비해야 돼요. 지금 예찬이 팀 선수들이 나한테 오지 않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기다리는 리시브를 하고 있거든요. 리시브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조희가. 가운데로 오지 말고 그쪽 가라니까. 더 나와, 더 나와. 한 번도 오지면 안 돼. 자, 낮은 서브. 자세를 낮췄고 강타. 자세를 낮췄고 강타. 쏘려내는 거야.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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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수위로, 수위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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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정상적으로 브로킹이 참여하는 걸 보고 마지막에 공을 때릴 때 손목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거의 포인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대한 벌리야죠. 점수는 2대 1이고요. 이제 강호동의 서브입니다. 서브 좋아요. 비석동! 비석동! 비석동입니다. 잘 지내, 잘 지내. 왜 그러지? 내가 받았어. 의장, 의장. 의장, 의장.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11번의 최시형 선수가 신장이 192cm인데 특히나 소풍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바로 누구봐라. 공바이다, 공바이다, 공바이다. 공바이다, 공바이다. 공바이다, 공바이다. 공바이다, 공바이다. 김일이의 서브. 어렵게 받았습니다. 학진이 들어 올렸고 구교획 연차로. 구교획 연차로. 구교획 연차로. 복잡.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구교획이 지금은 영리하게 때렸습니다. 지금의 공격 성향은 정말 프로 선수들도 몇몇 선수 빼고는 하기 쉽지 않은 볼이거든요. 피하나 더, 가자, 피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피하나 더, 피하나 더. 피하나 더, 피하나 더. 피하나 더, 피하나 더. 피하나 더, 피하나 더. 3 대 2입니다. 오만석 서브. 대십을 잘 됐고요. 아,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안 맞았어요. 자, 이런 걸 연결을 해서 다행이 안 맞았는데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훔쳐야 돼요. 뒷쪽 수비랑 좀 던졌습니다. 왼쪽으로 스타이크! 자, 박혔고요. 왼쪽으로 스타이크! 자, 박혔고요. A 속도! A 속도! 최 씨 형. 우리 게임, 우리 게임. 아, A 속도! 최 씨 형. 4, 2, 2, 3! 5, 3! 5, 3, 4! 5, 6, 6. 잘쳤다, 잘쳤다. 고생이 잘 쳤어 공격 과감하게 돌려 때려 좀 맞추지 말고 점수 5대2입니다. 3점 차 화이팅 행이 앞에 가고 앞에 가고 행이 백차입니다. 행이 백차 선안에 백차 점수 5대2입니다. 3점 차 이번엔 짧게 곧바로 건너갔습니다 뒤쪽 속공 뒤쪽 속공 가볍게 돌려놓고 있는 박수현 뒤쪽 속공 가볍게 돌려놓고 있는 박수현 저거 장난 아니다 나이스 나이스 신쿠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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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이 형 오동이 형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강호동 선수를 빼주고요 슬리피 선수가 들어갑니다 사인쿠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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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환 서브 강남 류헤이 퀵오픈 목차감 깨끗하고 시원한 공격이 나왔습니다 기훈 좋은데? 기훈이? 기훈이 좋은데? 이 세트에서도 많은 점수 차에서 쫓아가서 결국 듀스까지 만들었던 예체능 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잘한다, 아가씨! 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두 발 뒤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요.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형님 여기서 있으니까 계속 맞고 튀면 안돼. 여기서. 1-3 강남 서브. 야, 브로킹 해야 돼, 브로킹!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브로킹 해야 돼. 백! 자, 렙대로, 렙대로! 20배, 약 짧았고요. 왼쪽으로. 타잉 컵! 20배, 약 짧았고요. 왼쪽으로. 타잉 컵! 성공입니다. 자, 시작! 야, 이 점 와라, 가. 새로 하자. 새로 하자. 새로 하자. 새로 하자. 네. 길게 쌓아, 길게. 자, 8 대 4 그대로 넉슴의 간격. 오케이, 오케이. 서브는 신종윤이었습니다. 높게 들어 올렸고. 오만석. 공격하지 못하고 3단 넘겼습니다. 자, 라이트로 와요. 뒷쪽이죠? 와이크. 자, 수비 좋아요. 그리고 왼쪽 하이크업. 자, 수비 좋아요. 그리고 왼쪽 하이크업. 성공입니다. 갑진의 포인트. 따라가자, 따라가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기운 뜨네요. 자, 수비. 자, 시원한 반전의 포인트가 나와야지만 지금의 분위기를 좀 뛰어넘을 것 같아요.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떠야 돼, 브라킹을.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떠야 돼.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떠야 돼. 박진, 화이팅! 파이팅! 요, 속공에 떠. 패치되면 속공에 따라 떠. 브라킹. 어, 속공 잡아. 자, 패치. 위로만, 위로만. 위로만. 위로만 올려. 2단 준비하고. 자, 다시 한 번 탑진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점수는 8 대 5 석점 차. 스파이크 서브. 스파이크 서브. 아, 좋은 의식이네요. 가방, 가방. 오픈. 라이트 오프. 박대 커버가 됐고요. 반대편입니다. 스파이크. 박대 커버가 됐고요. 반대편입니다. 스파이크. 개강한 점. 파이팅! 폴. 스파이크. 옼이었어. 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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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스찍 됐는데. 고격수가 잘한 거야. 05인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양한 각을 만드lie서. 저렇게 공을 비틀어 때릴 수 있다는 거? 박수현 선수 굉장히 대단한데요. 정말 실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를 때리니까? 저쪽에서 때리니까 아예 들어와 버려. 아니 여기로 때리니까? 저쪽에서 때리니까 아예 들어와 버려. 살살해요. 서브는 부산 신고회 최시형 선수입니다. 계속 집중하며! 자, 자, 할 수 있어! 입냄어, 입냄어! 바로 오는 거 봐야 돼. 그만! 아, 서웨이! 서브 족 때문에 최시형. 상당히 힘이 느껴졌던 서브입니다. 그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보고 가바 들어가야 돼 가바 들어가야 돼 가볍게 위로만 올리면 돼 가바 1세트에도 이런 상황에서 추격해서 듀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점수는 10 대 5 점수는 10 대 5 다시 한 번 써보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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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했다, 긴장했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 방송 나네, 방송 나라 자,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싸우고 살리고 야, 또 세다 세다, 세다 야, 이라고 또 하나, 괜찮아 이제 따라가야 돼요 네, 따라가야 돼요 넘어온다 수비 슬픔 잘해 고교익 서브 가바 살짝 뛰어넘고 스파이크 가바 살짝 뛰어넘고 스파이크 가바 안쪽입니다 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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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대걸 이거 괜찮아 괜찮아 파이팅 끝까지 하자 파이팅 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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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 찬스로 줘라 파이팅 어렵게 올라왔고, 살짝 떨궜습니다. 싸인도 안 맞아요. 싸인도 안 빠져요. 자, 크루마 지금 살짝 떨궜습니다. 싸인도 안 빠져요. 싸인도 안 빠져요. 자, 크루마 지금 찰마가 냈습니다. 넷트의 공이 긍접한 상황에서 지금은 구규익 선수가 방어를 잘했어요.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우리 동네 배구단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채윤이, 채윤이. 지구! 서부는 이재윤. 자, 가보자, 가보자 끝까지. 자, 괜찮아, 괜찮아. 준비, 준비해, 준비해. 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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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탕타 오른쪽 탕타 오른쪽 탕타 왼쪽 탕타 신동윤 정말 잘하네요 오늘 신동윤 정말 잘합니다 8, 9, 9! 점수는 14대 7. 부산 신구회매치포인트입니다 계속해! 2까지 해! 마지막까지 야분 다치게! 자, 앞에 봐, 앞에 봐 좋다, 100점 보고 이 쇼금은 황진파 다리의 힘 빼고, 다리의 힘 빼고 파이팅, 파이팅! 우리도 우리 화이팅! 끝까지! 해봐! 빨리! 자 건너왔습니다 뒤쪽 시간차! 잡았어요! 자수비가 됐어요 뒤쪽 시간차! 잡았어요! 자수비가 됐어요 자 오만석 좋은 리뷰예요 뒤쪽으로 간퇴! 접점! 오만석 좋은 리뷰예요 뒤쪽으로 간퇴! 접점입니다 출발! 끝났습니다 아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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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국 범실로 2세트 7대 15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부산 신구회가 승리를 벗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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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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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 ㅋㅋㅋ 까! он! bzw!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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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강타! 신빈식 강타! 내릴 것입니다. 굴게 달려줍니다. 직선 내릴 것입니다. 신빈식 강타! 이 노래는